아아악 저의 수준의 이제 주변으로 가게 된다고 해서 신전의 키포스에 댑니다 9명선 영화를 왕홀팟처럼 언뜻 역을 공정해서 오늘 많은 여성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차원의 수출합니다 아아 이곳의 열기가 정말 불가능합니다 차원을 시켰는 엄청나게 얼굴 천재잖아요 모든걸 천재죠 압수상서가 발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거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정말 부족한데 너무 좋은 감독님 작가님 스태프분들 배우 분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뜨겁게 정말 달렸었는데 제 기억 속에도 오래오래 뜨겁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신인상 정말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상인만큼 정말 기쁘기도 한데 그 무게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노력하는 배우 발전하는 배우 또 멋진 배우 차원으로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내 아이디는 강남이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ู่ ㅎ 고생하구 ㅎ ㅎ ㅎ ㅎ